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! 라면이 여섯 개! 탈라피뇨, 까르보, 짜파게티, 야키소박, 불닭볶음면, 네 가지 치즈! 여섯 가지 맛! 라면! 라면! 하면서 compliments 물에 핫 CHAP 바나나,부터,лив거나,신종합과 일본 valeur 소세지 소세지 완성!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은 음식은 여섯가지 맛 라면과 소세지 그리고 후라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냄새가 미쳤습니다 여섯가지 향기가 다 나고 있어요 일단 이쪽부터 불닭볶음면, 짜파게티, 까르보 할라피뇨 치즈 불닭볶음면 약기소바, 4가지 맛 치즈 불닭볶음면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많아요 잘먹겠습니다 먼저 음료부터 딸고 갈까요? 콜라 한입에 떠버려 딱 한입 맛있겠다 미쳤다 미쳤다 자 여기에는 비벼줄게요 김치 살짝 넣고 김치 살짝 넣고 맛있어 맛있어 크래미 까르보나라 콜라 떡볶음면 진짜 맛있어요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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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늘 라면 확실히 불닭볶음면이랑 까르보불닭볶음면이 면발이 다르거든요? 면발이 좀 더 넓어요 그래서 먹었을때 좀 더 촉촉한 맛이 있어요 불닭볶음면은 약간 꼬들꼬들하고 치즈 불닭볶음면 위에 고추 후레이크가 있어요 고추 후레이크가 살짝 튀긴 느낌을 주는것같아 소스해야지 다 굴려서 고추 후레이크가 약간 고추냉이 먹은것같은 화한 느낌이 있어요 자 이번엔 소스 잘 익혔죠? 이거는 어니언소스 가져와서 착착착착 이렇게 이렇게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한국어로는 뭐니뭐니해도 김치지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 자 케찹찹찍어서 됐어 음~~ 음~~ 이건 야키소바 향기가 약간 일본풍 느낌 음~~ 음~~ 이거 찍어서 야키소바라 그런지 해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 크래미 음~~ 소시지 소시지 먼저 한입을 먹어줘야할것같아 일단은 소시지 먼저 한입을 먹어줘야할것같아 엄청 크죠 소시지 케찹찍 찍어서 짠 소시지 오늘 이렇게 여섯가지만 라면하고 소시지하고 크래미하고 계란후라이까지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궁합 최고 궁합 최고